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이 바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cctv에 비친 모습은 하나는 뒷짐을 치고 걷는 그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선명한 cctv 화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한석 전 실장과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1992년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료자란 사실입니다. 1992년이면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그 시점이고 당시 그가 서울대 박사 가정에 몸닫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 청년 시절에 친북 노선을 지향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전국 조직은 300여 명 규모의 대형 간첩단 사건였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건물 남파간첩 이선실 서열 22에 의해서 포섭되어서 북한에서 교육받은 항인호 씨가 1991년도 7월 강원도 3척 소재 모여간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서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한석 전 서울시실장은 당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가정 당시 나이는 28세입니다. 박사 가정 학생으로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부지역당 당원들은 저는 김일성에게 충성명서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당시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993년도 5월 16일자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 교도수는 지난 3일 밤 10시경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해전, 민족해방애국전선 이른바 남조선 노동당 사건 조직원 고한석 27채 서울대 중문과대학원 박사 가정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한석 씨의 학문에 메모지 2개가 내용물을 빼낸 녹색 캡슐 속에 담겨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메모지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관련 기밀사항, 안기부의 간첩단 추적방법, 자신들의 조직이 적발하게 된 경위 그리고 당부사항, 타이프용지로 5장 이상의 내용이 모두 7개 부분에 걸쳐서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2017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래전의 경력이긴 하지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이렇게 정당의 최고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가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과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이근형의 빅데이터 활용이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한석 씨는 빅데이터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출판할 정도로 빅데이터 전문가란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책을 소개하란 내용에 역자 고한석은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책대학원에서 IT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SK차이나 IT인터넷사업개발팀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4년간 일했고 이후에 삼성네트웍스의 글로벌 사업추진팀장으로 5개의 해외사무소를 총괄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젊은 시절을 가졌던 꿈인 사회변화에 기하는 삶을 살고자 대기업을 그만두고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정책기획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정시의 분석국장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했다. 2013년에 오바마의 재선 당시 빅데이터 활용 선거전략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을 저술했다. 2015년에는 빅토리랩이라는 데이터 분석회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 총선에서 선거 데이터와 지리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마이크로 전략 지도를 만들어서 20여 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2017년 초에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으로 취임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3,500개 은명동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전략 지도를 만들어서 선거에 기여했다. 다음 질문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인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지방선거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형 선거 데이터 빅데이터 구축 방안 2014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프로젝트는 연구 책임자가 조혜주 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고 참여연구원으로 고환석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조혜주 연구책임자 그 밖의 공동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고환석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빅데이터 구축의 고환석 비서실장의 역할을 상당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 총선, 빅데이터 활용, 압승,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고환석 등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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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